처음은 그냥 편하게 본다고 생각만 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5페이지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24페이지까지 용어 정의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함께 보셨고 이번 시간에는 25페이지부터 해나가십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하셨던 게 이번 시간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것을 함께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가 되게 되는 120개 부동산 공법 중에 6개 법령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보시면서 출제 경향 등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셨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시면서 오늘도 항상 기억하고 계실 것이 이 공법은 공공복리,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행정청이 일반 국민에게 규제를 가하는 법률 체계였습니다. 그래서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수평관계가 형성되는 반면 공법은 수직관계가 형성되게 되는데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청이 일반 국민에게 규제를 가하게 되면 중앙행정기관장으로서 각 부 장관을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여기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로 나오고 나중에 농지법에 넘어가게 되면 농리부 장관 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함께 보셨는데 현재 지방자단체는 광역지방자단체에 해당되는 시도지사와 여기 시도지사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로 통칭하고 최근에 만들어진 세종시와 제주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지사를 광역지방자단체라 표현하는 것은 관할구역에 둘 이상의 시군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광역지방자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이라는 것은 넓다는 의미가 아니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구역에 두고 있다는 것을 살펴놓습니다. 특별히 서울특별시에는 25개 구로 그리고 경기도 등에는 31개 시군으로 구성되게 되는데 이러한 시군구청장을 우리는 기초지방자단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정청과 관련되어서는 관할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시는 게 필요한데 특별히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관할구역에 군화 또는 군을 두는 경우가 있고 도의 경우에는 시군으로 행정관할구역이 구성된다는 것을 파악해놓습니다. 여기 도에 속해 있는 시 중에 인구가 50만 이상인 도시가 있다면 이러한 도시를 대도시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도시에는 도지사와 유사한 권한을 대도시장이 행사하게 되는데 인구 50만 미만인 시군의 경우에는 소 도시로서 도지사에 종속되어 있는 관계가 형성되지만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특별히 도지사와 대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꼭 정리해놓을 것으로서 공법과 관련되어서는 행정청에 관한 구분을 못하면 문제 푸는 것이 난감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공법을 조금 정리해놓으시게 되면 아주 우수한 점수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시험 합격하신 분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동차 합격하신 분이 공법에서는 57.5 나와가지고 다른 과목은 70점이나 90점 가까이 점수가 나왔는데 공법은 제가 못 가르쳐가지고 점수가 50점대밖에 안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그런 말 드립니다. 공법이 양이 많기 때문에 합격하신 것 포기하고 2차만 따로 공부하시게 되면 그때는 공법을 80점까지 맞게도 해드리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한 점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공법과 관련되어 행정청에 관한 구분을 먼저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청은 행정처분의 주체가 되고 이 행정청이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필요하라 하는데 그러한 건축허가라고 하는 행정처분을 행정청이 한다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처분은 행정행위라는 말로 달리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민법에서 법률행위라는 것을 공부하신 적이 있다고 하면 이번에 공법과 관련되어 행정청이 주체되어 일정한 처분하게 되면 이를 행정처분 행정행위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정처분과 관련되어서는 일반 국민에게 일정한 구속력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한 구속력에 따라 일정한 권리, 의무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살집을 만들고자 건축허가 받았다고 하면 건물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이고 내가 공사 도중에 집안을 잘못 건드려 이웃에 큰 피해를 줄 상황이라고 하면 그때는 공사 중지 명령이라는 행정처분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공사 중지 명령처분이 떨어지게 되면 나는 공사 중단해야 되죠. 그래서 이 행정처분은 일정한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구속력 있는 조치가 되게 됩니다. 특별히 이 구속력 있는 행정처분이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위법 파고 부당한 행정처분이 존재한다면 그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효력 발생합니다. 다만 사후 구제 절차로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공부는 못했지만 내가 살집 만들고자 한다면 건축허가라고 하는 행정처분이 존재한다는 것 확인하시고 이러한 행정처분에는 일정한 구속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부동산 공법과 관련되어 다양한 행정계획이 존재합니다. 여기 행정계획은 우리가 내년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계획 마련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공부해 나갈 것인지 이러한 계획을 마련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학습계획이나 또는 공부와 관련된 방향 잡을 수 있는 계획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행정청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이 있다면 이를 행정계획이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첫 번째 함께 공수하실 내용으로 국토계획법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 국토계획법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서 계획에 관한 사항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국토계획법에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토계획법에 등장하는 행정계획으로 첫 번째 우리는 국가계획이라는 것을 살펴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3기 신도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3기 신도시 발표하게 되면 그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 발표했기 때문에 이는 국가계획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 국토를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지 그 방향과 집행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다루는 게 국가계획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하시면서 이제 공법과 관련되어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한 것이 지방분권이었습니다. 50대만 하더라도 국가에서 계획을 수립하면 국가에서 직접 집행했지만 지금은 지방자치를 넘어 지방정부라고 하는 개념이 이번 정권에서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분권은 강화시키고 있다 약화시키고 있다 강화시킨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 국가계획을 이제 국가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방분권의 결과에 따라 저 국가계획은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도시군계획에 따라 개발, 정비, 보전하는 집행을 이루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도시군계획에는 국가계획에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면 저 방향은 우리 개개인을 기준으로 하면 꿈이고 그리고 비전이라는 말로 대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비전을 국가계획에서 마련했다면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고자 할 때 이 도시군 단위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게 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 도시군 기본계획이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국가계획에 부합한다면 상급생정청으로부터 승인받아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하나하나의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 집행계획으로 우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란 도시나 또는 전국의 200여개의 다양한 도시군이 성장 발전하고자 하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받고 확인되면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 집행을 결정하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말로 대신하고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구체적인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전국의 200여 도시는 자신 혼자 독자조로 성장 발전하는 게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도시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필요한데 그런 다른 도시의 도움을 받고자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가 인접한 특광 시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우리 도시의 성장 발전에 필요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 내 관할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곳에 지장 분수와 협의 거쳐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고속도로나 KTX 또는 지하철, BRT라고 하는 다양한 교통체계가 갖춰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관할 구역 아닌 특광 시군, 도시군 안에 도로 만드는 때는 해당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광 시군이 도로 설치와 관련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도로 설치를 결정하여 설치하면 되지만 이웃한 도시와 연결되는 고속도로나 KTX 만들고자 한다면 이때 관할을 벗어났기 때문에 해당 시장 분수와 협의를 거쳐 도로 설치에 관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시장 분수가 협의를 안 해준다고 하면 그때는 도시의 성장 발전을 포기한다? 계속해야 된다. 계속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도로 설치가 필요한 둘 이상의 도시군에 걸쳐 광역계획권 지정을 시도하고 지정된 광역계획권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자는 오늘 우리가 정리해 나가실 내용으로 나중에 천천히 보시겠지만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광역계획권이 지정되게 되면 KTX나 도로 설치가 필요한 곳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이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나하나 집행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도시군에 걸친 합의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시 하나를 대시상으로 한 도시군 계획보다 그 관할 범위가 넓은 것으로서 도시군 계획의 상위 행정계획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국가계획과 비교하게 되면 좁은 둘 이상의 도시군에 걸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국가계획의 하위계획이라는 것 파악하시고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의 상위 행정계획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특별히 하위 행정계획은 상위 행정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그리고 상위 행정계획은 하위 행정계획에 수립해 지침이 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각각 살펴뒀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하신 것으로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은 집행계획인데 하나하나 개발, 정비, 보전하는 집행 무엇을 대상으로 집행하게 되는지 그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1번부터 6번까지 용도 지역, 지구 용도 구역 기반 세례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과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6가지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신 것으로서 행정청 중앙행정기관장은 각부 장관을 말하며 지방은 광역과 기초로 구분하고 있는데 광역지방사산세는 시도지사라 통칭하고 기초지방사산세는 시군구입니다. 그리고 행정청의 행위를 행정처분이라 표현하고 행정청에 수입하는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행정계획이라 한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5페이지의 광역도시계획을 함께 살펴나갑니다. 광역도시계획 찾으셨죠. 우선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거의 매년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든 그 내용을 꼭 정리해 주시는 게 출제되는 문제 하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우선 25페이지 보시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개관 의의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1번 찾으셨죠. 광역도시계획이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특별시와 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시험에 정답 만들어 본 적 없습니다. 시군 그래서 둘 이상부터 시군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단위로 지정된 광역계획권에 대해 광역계획권 추천드립니다. 공간 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광역시설을 추천드립니다. 체계적 정비하기 위해 수립하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을 광역 도시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광역 도시 계획의 개념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시는데 이 광역 도시 계획은 광역 계획 권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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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을 광역 도시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광역 동일한 말은 도시 하나를 말한다. 둘 이상의 도시를 말한다. 둘 이상의 도시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공법 전반에 걸쳐 광역은 둘 이상의 시군구를 의미하게 되지만 국토계획법은 중앙에서 수립한 국가계획을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통상 국토계획법에는 구청장이 등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광역 지방자탄체인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그 행정관할 구역이 25개 구로 구분되고 있는데 서울에서 좀 유명한 구가 있다면 강남 산구일 겁니다. 그 강남 산구를 도시라 할 수 있다. 서울이 도시이다. 서울이 도시입니다. 그래서 구는 도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또는 대전광역시는 구와 군으로 행정관할 구역이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이 대전의 경우에도 대전시가 도시이지 대전의 중구 서구가 도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는 31개 시 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토계획법이 이야기하는 도시 군에는 경기도는 도시가 아니고요. 충천난도의 도는 도시가 아니고 도를 구성하게 되는 시와 군이 도시 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함께 공부하셨던 내용들 중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라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모두 방향 잡아주는 장향 잡아주는 행정계획인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서울시 하나 대전시 하나 평택시 하나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인 반면 저 광역도시계획은 도시 하나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것이다. 둘 이상의 도시군에 걸쳐 수립하는 것이다. 둘 이상의 도시군에 걸쳐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가 성장발전하고자 인접한 세종시나 또는 청주시와 연계되는 교통체계망에 해당되는 BRT를 만들고자 하는데 세종시나 또는 청주시에서 이를 반대하게 되면 만들질 못합니다.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그리고 이게 꼭 도시의 성장발전에 필요하다고 하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만들고자 할 때 특별히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해당되는 여러 도시가 있습니다. 그 여러 도시에 걸쳐 KTX나 또는 지하철을 만들고자 하면 이번에 KTX 설치 사업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문제이고 상호 협의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의가 불성립 하게 되면 광역지방자탄체 상급관정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것을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하게 되면 지하철 설치에 관한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기도의 평택시와 그리고 경기도에 속해 있는 안성시까지 도로나 지하철을 만들고자 하면 상호 협의에 설치하면 되겠지만 협의가 불성립하게 되면 안성시장과 평택시장의 상급관정에 해당되게 되는 경기도지사가 이곳을 광역 계획권으로 지정하게 되면 도로설치에 관한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계획권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때 광역계획권을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광역계획권은 항상 존재한다.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공부하셨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부동산 공법에는 지역 지구 구역 광역 계획권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존 이거든요. 이 존 우리 스쿨 존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스쿨 존 이라고 하는 개념은 공법에서는 지역 지구 구역 등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게 되는데 이 존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국토교통부에 발표한 3기 신도시 남양주의 왕숙지구나 하남시의 간북지구 그리고 과천지구 등을 지정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지정은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정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종시라고 하는 세상에 없는 도시를 새로 만들면서 행정중심 복잡 도시를 만들게 되었을 때 그 장소에 관한 개념도 장소에 관한 것도 지정 하여야 한 것이다 지정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공법에서 지역 지구 구역 방어면 지정 해야 한다 이 말로 하면 무조건 틀리고 지정 할 수 있다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다만 나중에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이 지역 지구 구역 지정은 원칙적으로 지정 할 수 있지만 예외 적으로 세 가지 경우에는 지정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뺀 나머지를 지정 해야 한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워낙 우리 시험에 자출제 되는 문제 패턴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도 한 두 문제 정도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광역 계획권은 원칙적으로 도시군 기본 계획에서 둘 이상의 시장 군수가 서로 협의해서 도시의 성장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되는데 그 협의가 불성립 할 때 광역 계획권은 지정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광역 계획권을 지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목적은 바로 광역 시설 설치 입니다. 여기에 광역 시설은 큰 시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의 도시 군에 걸쳐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이 광역 시설에 해당 하게 됩니다. 그래서 KTX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게 가장 대표적인 광역 시설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 광역 도시 계획은 어디에 수립한다 광역 계획권에 그래서 광역 도시 계획에 수립 대상은 광역 계획권이라는 것 파악해 해주시고 그리고 이 광역 계획권에 광역 도시 계획 수립 하게 되면 어떤 절차에 따라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 하게 되는지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함께 봐주실 것으로서 양가로 이번 광역 도시계 기능은 시험에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따로 이야기 드릴 것이고 26페이 보시기에는 광역 계획권 지정 차지였죠. 양가로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 가로 해놓습니다. 예를 우리는 국도라 할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지방 도와 국도로 나뉠 수 있는데 국도 들어본 적 있으시다면 광역 계획권 지정 하자는 국도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한쪽 밑에 광역 시세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구분에 따라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군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광역 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광역 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가로 해놓습니다. 광역 계획권 지정은 의무적 지정 대상이다. 임의적 지정 사항이다. 임의적 지정 대상이라는 것 확인 해놓습니다. 그리고 박스를 보십니다. 광역 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관할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는 국토 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고 광역 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도의사가 광역 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러면 다시 우리 함께 봐주실 거로 광역 계획권 지정하는 자는 국토 입니다. 특별히 서울에서 목포까지 KTX를 만들고자 할 때 둘 이상의 도시 군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 군수가 상호 협의하면 저 KTX 설치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합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광역 계획권 지정하고자 할 때 시장 군수가 상호 반대를 하게 되면 그때는 애매해지거든요. 특별히 이러한 KTX가 여러 광역지방자찬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를 지나가게 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를 우리는 광역지방자찬체라 하고 그 상급 관청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하철을 설치하고자 하면 다양한 도시군을 걸쳐 지하철 설치되게 될 텐데 이 공사비용과 설치하더라도 운영시에 적자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수도권에 설치되어 있는 경전철 중에 에버랜드 가는 경전철과 그리고 의정부 경전철이 만들어 놓긴 했지만 적자로 운행 중단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은 참 좋지만 이후에 그 적자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그러한 문제 때문에 상호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같은 도 동일한 도에 이러한 지하철 설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누가 도시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한 자는 누구이다? 국도라는 것 기억하시고 저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은 광역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이 광역시설이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고 같은 도에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광역시설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도의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광역계획권 지정한 자는 누구이다? 국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것 하나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대전이라고 하는 광역시가 있습니다. 이 대전에는 여러 구가 존재하는데 이 대전 광역시에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대전은 둘 이상의 도시이다? 도시 하나이다? 도시 하나입니다. 도시 하나에는 광역계획권이 지정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전에 지하철 설치하거나 또는 도로 설치하고자 할 때 이는 대전을 책임지고 있는 대전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도로 설치에 관한 계획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시나 대전 광역시에는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얘는 대전은 둘 이상의 도시군이다? 도시 하나이다? 도시 하나입니다. 반면에 이 대전과 세종시 그리고 청주를 연결하는 지하철 설치를 강구하고 있는데 현재 대전에는 지하철 2호선과 관련되어 반성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이걸 세종시와 청주 오성역 간통하게 되는 지하철 연장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러한 지하철 연장하고자 할 때 세종시나 청주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운행하게 되었을 때 적사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그걸 누가 책임지는지 그런 부분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전광역시와 세종시 그리고 충청북도에 청주시에 이르는 지하철 연장 노선을 강구하게 되고 둘 이상의 도시군의 상호협의가 성립되지 않다고 하면 이때 광역계획권 지정해서라도 지하철 설치할 수 있거든요. 이때 광역계획권 증환자는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탄체에 걸쳐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만약 충청북도에 해당되는 청주와 인접한 도시 사이에 도로 설치를 계획하는데 상호협의가 불성립하게 되면 둘 다 충청북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때는 도시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광역계획권 증환자는 누구이다? 국토. 지방도가 아니라 국토. 그래서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하는 것으로서 작년에 이런 문제 낸 적이 있습니다. 저 광역계획권은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도시사는 지정할 수 있지만 서울특별시장이나 대전광역시장은 행정관할 구역 안에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자이다. 지정하는 것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한 5년 전에는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광역시장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광역광역 같은 단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자는 오직 누구만? 국토만. 특별대시장 광역시장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없다. 그것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다시 꼭 기억하실 게 11, 12과정은 따로 복습은 필요 없겠지만 최소한 국토계획법을 12문제에 낮춰나가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에 다루고 있는 도시, 군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데 이 도시, 군은 특별시와 광역시와 시, 군을 약칭하면 그게 뭐다? 도시, 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도시마다 성장, 발전을 위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데 혼자 성장, 발전하기 곤란하고 이웃 도시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둘 이상의 도시에 걸쳐 장기 발전 방향 비전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그런 비전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하고 이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어디에 수립한다?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수립하게 됩니다. 만약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게 되는 도로 설치하고자 한다고 하면 광역지방자탄제에 걸쳐 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상호협의가 승리하자 한다면 상급관청인 국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고 대전과 세종시 그리고 청주에 걸친 지하철 설치와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이도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평택과 안성은 같은 경기도에 속해 있는데 그 두 도시의 도로 설치에 관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고자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때는 같은 도이기 때문에 누가 도의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에는 동부선이라고 하는 경전철을 새로 만들고자 강구하고 있는데 서울 내부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동부선 경전철 만드는 것을 강구하면 됩니다. 반면에 대전시 지하철 2호선과 세종시와 청주를 연결하는 지하철 망을 설치하게 되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 노선을 새로 만들고자 할 때 현재 KTX가 진학하고 있지만 행정중심도시에 해당되는 세종시의 경우에는 KTX 청차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주 쪽에서는 열심히 반대하고 있지만 이 세종시 인구가 지금 30만 넘거든요. 이게 50만 이상 되게 되면 세종 KTX 역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세종 KTX 역사역이 나중에 지하철 예상되는 금남면 일대에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 내시게 된다고 하면 그 지하철이 만들어지고 KTX나 또는 터미널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면 도시의 중심적인 상업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땅값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고 이곳이 현재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있지만 어디 좋은 땅이 나와있으면 저한테 소개시켜줄 것 아니시죠. 일단 내가 부자 돼야 되기 때문에 나부터 사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광역도시 계획은 광역도시 계획은 둘 이상의 도시에 걸친 성장, 발전 방향을 예시하는 것으로서 얘를 잘 보게 되면 어디가 돈벌이 될 것인지 그걸 파악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할 수 있다? 국도. 도리상의 시도에 걸친 것이라면 국장이 같은 도라고 하면 도리사가 양가로 2번과 양가로 3번, 양가로 4번에 대해서는 지금 필요 없습니다. 얘는 천천히 해나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시험에 쟁점이 되는 것은 국도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이게 시험거리이기 때문에 얘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28페이지를 함께 보십니다. 28페이지에 광역도시 계획 수립 찾으셨죠. 아마 제가 기본서 가지고 수업할 때까지 줄치라는 이야기를 따로 안 드린다면 걔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온 파트입니다. 줄치고 표시해라. 그런 이야기 드린 부분이 시험거리라는 것만 좀 가늠하셔야 할 겁니다. 우선 28페이지 보시면 28페이지 보시기에는 제3절 광역도시 계획 수립 찾으셨죠. 우선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수의사 시장 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군수까지 가로해놓습니다.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하여야 한다. 가로해놓습니다. 국장부터 군수까지 가로해놓으시고 수립하여야 한다. 가로하시거나 주시거나 마음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 봐줄게 있습니다. 우리 스쿨존이라 했던 존 그 존은 지정해야 한다.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딱 3개 빼고 그 3개에 대해서는 천천히 우리가 정리해 나가시면 되고 기본 지금 10위 과정에는 원칙을 잘 챙기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역, 지구, 구역, 광역계획권은 지정할 수 있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광역계획권에 광역시설 지하철이건 KTX이건 이거 만들기 위한 행정계획을 뭐라 한다? 광역도시계획이라 하고 이 광역도시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할 수 있다.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 지역, 지구, 구역 지정은 지정할 수 있다. 그것 잡아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이해하실 것으로 3기 신도시 지정했거든요. 그 3기 신도시 지정은 지정할 수 있던 것이었습니까? 하여야 하는 것이었습니까? 할 수 있던 것. 다양한 도시가 있는데 그중에 서울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3기 신도시 지정은 필요한 곳에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이었고 그리고 이러한 존이 정해지게 되면 이곳에 어떻게 개발, 정비, 보전에 나갈 것인지 비전을 제시하게 되는 행정계획은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 다시 박스를 잠깐 확인만 하십니다.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같은 도 추천 없습니다. 관할 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지장 또는 군수가 공동,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둘 이상의 시도 추천 없습니다. 관할,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시도, 지사가 공동,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 지날 때까지 3년 동근해놓습니다.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 도시계획 승인 신청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수립하며 4번 국가계획, 국가계획 추천 없습니다. 관련된 광역, 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 지날 때까지 3년 동근해놓습니다.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 도시계획 승인 신청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가를 이번 예배 차시였죠.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 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추정 없습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 지사와 공동으로 광역, 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공동 추정 없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추정 없습니다.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공동 추정 없습니다. 광역, 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고 3번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협의 거처 요청하는 경우 협의 추정 없습니다. 요청 동그라로 놓습니다. 단독으로 동그라로 놓습니다. 광역, 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 3의 경우에는 도지사 혼자 단독으로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우리 양가로 1번의 원칙 양가로 2번에는 예외 두고 저 원칙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3번, 4번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1, 2, 3이 있는데 얘를 전부 묶어 놓습니다. 3, 4, 1, 2, 3 모두 묶어 놓으시고 얘는 예외적인 광역, 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안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 4번과 예외, 1, 2, 3을 묶어 놓으시면 시험은 원칙에 나온다? 예외에 나온다? 네? 예, 3, 4하고 1, 2, 3을 묶어 놓습니다. 3, 4, 1, 2, 3 시험은 예외에 나오죠? 지금은 원칙도 정리해 나가야 될 시간이지만 점점 실력이 향상되시게 되면 그때는 뭐도 하겠다? 예외도 잘 정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얘는 잠깐 쉬었다 하실 겁니다. 예외도 잘 정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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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